Q. K-POP Q. K-POP Q. K-POP Q. K-POP Hello everyone, we are K-POP Q. K-POP K-POP 스타와 전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사인에 미댕그리 크레임 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해외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했고요 오늘 한번 생방송 어떻게 잘 진행할 준비 되있습니까? 네 되있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럼 첫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해볼까요? 첫번째 저 금리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1명은 수영해요 네 네네 일단 케이브PH님께서 크레용 팝팝팝 백보랑 김민영 홈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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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크레용 파 L에서 여자 복불? 곧 보자는 때까지요 보자는 때까지요 LA팀 분이신가 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진짜 당장이로 뛰어가겠습니다 안락처님 나와 야 필리핀 가세요 필리핀에 스멜립트라고 해야돼? 스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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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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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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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필리핀 스멜립 몇가지 저희한테 선물을 보냈대요 킥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자 그때 과자 보내신 분인가? 필리핀 웅치 그때 기억나시죠? 필리핀에서 웅치 사라고 맞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루만에 딱 워낙 잘 먹어서 우리 옹사비들이 아쉽지만 팬분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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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미드 앤 그린을 통해서 해외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맞아요 저희 크레오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번주 목요일 저녁 여기 엠웨이브에서 만날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MAV를 통해 여러분과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미드 앤 그린이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구요 멋진 무대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못 읽는거고 못 읽고 가는 다음에 미드 앤 그린이 저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꼭 하나 더 챙겨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오팜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 블링블링 나도 한번 잘 들어보자 ON